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.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,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.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.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.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.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업 높이 1.2m 이상부터는 2인 1초로 작업해 주세요.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.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.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. 협력을 정합니다. 설치해ill